안녕하세요 asmr퍼디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노트에다가 낙서를 한번 해볼거에요 낙서를 한 5분에서 6분 동안 해볼건데 그냥 들어볼게요 일단 라인 따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화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화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원기둥 한 번 그려볼게 음료기 이번에는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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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는 밝기 1부터 어두운 걸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. 아니다.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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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후후후.. 자 하다보니까 재밌어서 좀 오래 했는데 낙서입니다